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매주 화요일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화요일에 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른 요일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화요일날 이 동영상을 만들고 그리고 작업이라면 작업이라고 해야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꾸준히 함께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중세 철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중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세는 권위의 시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현대와 근대와 현대 그리고 중세의 차이는 권위의 차이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말하는 면이 있는데요 물론 근대도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분은 있고 다 있습니다 하지만 중세 때는 권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전체가 생각해보면 하나의 다양한 신앙의 방법은 있다 하더라도 전체가 성경을 그리스도계의 기본 경쟁이 성경을 따르게 됐고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등장해 권위 있는 무언가 권위가 등장해서 성경의 권수를 결정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하루아침에 생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스 복음, 유다 복음 한동안 지금도 그러나요? 이렇게 많이 읽히고 있는 복음서들이 복음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전경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 그리스도교 전경 안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당이나 교회를 계속 다니신다고 하면 토마스 복음이나 유다 복음 이런 것은 한 번도 읽어볼 일이 없겠죠 기본적인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항상 옆에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신약 성경 안에는 유다 복음이나 이렇게 토마스 복음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있고 제가 요즘 성경 읽도록 위해서 읽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그러면 권위가 등장해서 이거는 성경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이다 이건 기독교 전경이고 이거는 그리스도교 전경이고 이건 그리스도교 전경이 아니다 라고 말해줄 권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초반기에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그 이단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어야지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이 아닌지를 말할 수 있죠 아무나 이야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넌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군요 저 사람은 이단이군요 이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권위가 등장해야지 권위에 의해서 권위에 근거해서 누군가는 이단이고 누군가는 정통이다 라는 것이 나눠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초기 그리스도교 교부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제 중세 철학이라고 하지만 교부시대 때부터 쭉 붙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부터 조금 전 그러니까 고대 말기부터 고대 말렵부터 시작해보면 교부의 시대가 바로 첫 시작을 고대 말에서 고대 말 정도인데요 교부의 시작이 그때부터도 서서히 생각해보면 이단이 등장하면 이단은 스스로 난 이단이다 이렇게 등장할 사람은 없죠 그리스도교가 있으면 예수가 이렇게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이후부터는 예수의 이야기 예수가 한 말을 두고도 여러 갈래의 해석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기억하는 방식들 당장 예수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를 두고도 다양한 생각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이후에 다양한 예수에 대한 내용이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죠 그중에서 이단 그러니까 그동안 정통신앙이 생기고 또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권위가 있어야지 누구 정통이다 누가 이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권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권위를 유지시켜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수의 제자인 사도들 사도자를 이어가는 사람들 교황이나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모여서 공유회를 열고 그러면 이거는 권위 있는 입장이구나 그러면 삼일차느님이구나 삼일차느님도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게 읽으면 몇 장 몇 절에 삼일차느님이다 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삼일차느님이나 여러 가지 교리적인 입장들이 정립되어 가는 시기인데 그럼 그 교리적인 입장들이 어느 게 맞는지 권위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이게 맞아요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 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수많은 갈래의 그리스도교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갈래의 그리스도교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인 거예요 지금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들어간 복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 1월 10일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만 해도 곱트교나 동방교회 중에서는 크리스마스를 1월 7일로 지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1월 7일로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서방교회에서는 12월 25일로 지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봐도 이미 그리스도교가 항락 아니에요 지금도 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서방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 정도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초기에 많았다는 겁니다 네 많았어요 그것도 앞으로 가면 하나하나 하나씩 제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아우스트리스 교부 이야기 한 번도 그러면 벌써부터 그때부터 많이 이야기도 해야 될 거고 영지주의 이야기도 해야 될 거고 지금 저희의 중세 철학 이야기가 유대 7의 중세 철학 이야기가 굉장히 긴 시간을 달릴 겁니다 다 이야기할 거고 그러면 어쨌든 지간에 예를 들어 영지주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영지주의의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이단으로 보지 않아요 저는 거짓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자기는 그 진실을 믿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영지주의 말고도 그리스도교 가현설이라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는 진실당 그리스도교 신앙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것이 이단이고 정통인지 나눌 수 있는 그 권위가 필요했고 그 권위의 요청이 부흥한 것이 어떻게 보면 사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도자 예수의 제자들로부터 베드로좌를 그러니까 고대교회라고 지금 동반교회라든가 이런데 홍대주교가 있던가 이런 곳은 전부 다 사도자죠 로마가톨릭교회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저도 이제 카톨릭 신자지만 그러면 베드로좌 그다음에 안드레좌 어디 가면 또 안드레좌 이렇게 좌 그러니까 사도들의 좌 그 사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서 어느 것이 정통이고 어느 것이 이단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무언가 우리가 예수를 대신해서 만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공유회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교 공유회도 아무나 모여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권위 있는 결정들을 내지는 거잖아요 예수는 어떤 존재이고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어떤 거 믿을지 모를 때 초기에 그리스도교 시작할 때 지금은 확실하죠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교회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성당은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만 길을 가다가 성당에서 교리 공부할 때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어느 한순간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교부시대에 권위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매번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하나하나 하나에 대해서 권위 있는 입장으로 답을 내려주면서 모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권위가 필요했다 그럼 그 권위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질서 때문입니다 질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교가 시작된 것이 잘 보면 로마 제국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힘을 잃어갈 때 그리스도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라고 하는 아구스티누스 교부시대 초기교부시대라고 해버리면 아구스티누스 신국론만 봐도 이미 거기에 등장하는 로마 제국은 과거와 같은 힘이 없거든요 로마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이민족에 의해서 수다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로마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힘이 없던 시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보려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은 지중해 전체를 하나의 질서 속에서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아테나라든가 어디도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드디어 지중해 연한 아 북아프리카 당장 북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아구스티누스가 북아프리카 알제리 사람입니다 지금 보시면 북아프리카에서 예수가 태어났던 저 근동이라고 불리는 중동지방 그 다음에 유럽 저 영국까지 그저 영국까지 전부 다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한 유럽을 모두 하나의 지수석 속에 넣은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것이 모든 것들의 결정권이 로마의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결정났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가 임명하고 보내죠 그죠 필라토스 총독을 어느 지역의 총독을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인기투표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방의 호족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황제가 보내는 거 아닙니까 중앙정보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지수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의 연안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힘의 질서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그런데 로마 제국은 힘의 질서를 유지했지만 그곳에 사상의 질서 그죠 그 이성의 질서를 스스로 만들지는 못하고 그 이성의 질서는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헬라스 철학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확대하면서 동시에 지중의 연안의 헬라스 철학이 확장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하니까 실제로 공용어는 힘 있는 자의 언어 그러니까 힘으로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도 공용어지만 동시에 지적으로 하나의 그러니까 지적 공동체 그러니까 지적인 질서를 만들어버렸는 헬라스 헬라스 철학의 헬라스어도 공용어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지역 로마 제국이 실제로 힘을 갖고 있던 시대에는 지적으로는 전체가 그러니까 힘으로는 로마 제국이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학문적으로는 헬라스 철학 헬라스 학문이 헬라스가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헬라스로 헬라스 철학과 헬라스어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과 신앙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서로가 하나의 공통 헬라스 철학으로 서로를 소통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헬라스 철학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남에게 선택하는 수단도 됩니다 헬라스 특히나 논리학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대 공동체에서도 헬라스어로 그들의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가 셉도아진다 70인역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도 원래 예수는 아람어를 이야기했지만 아람어로 해서는 몇 명에게 전환 하나의 질서 지중해 연한 하나의 질서에 편입 그러니까 질서에 논리를 켜지지 않거든요 그때 글 읽는 사람들 즉 학문화는 사람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스어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성경도 당연히 헬라스어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굼 있던 사람들도 자신의 성경을 헬라스어로 옮겼고 그 다음에 예수의 말과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들 있었던 그 기록들도 전부 헬라스어로 기록되어야지 하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교부들도 당연히 은밀하게 헬라스어로 이야기해야지 지중해 전체에 제가 뭘 믿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그러니까 글 읽는 사람들은 서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질문하면 너 이런 거 믿구나 근데 이건 이런 문제가 있잖아 라고 질문하면 아니야 우리가 믿는 거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모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스어로 답을 합니다 그럼 헬라스어로 답을 할 때는 당연히 헬라스 철학이 녹아들어가요 그러니까 헬라스 철학을 활용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설득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교부들이 했던 일이죠 근데 그리스도도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영주주의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신앙을 헬라스어로 헬라스 철학을 활용해서 남에게 설득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질서 하나의 질서 권위가 있는 권위가 있는 하나의 철학적인 것들 헬라스 철학이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고 그 헬라스 철학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렇게 논리학 저작들 같은 경우는 널리 활용된 거죠 범주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들은 소유럽에서만이 추방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논리학 저작만큼은 교부 시대에 줄곧 일으켜졌고 그 다음에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보이슈스도 그에 대한 주의도 하고 번역도 하고 할 정도 그러니까 이 교부들이 했던 것들도 사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 속에서 힘의 질서 속에서 로마 제국이 그 힘의 질서 속에서 로마 제국이 힘의 질서가 확장하면 그만큼 헬라스 철학도 같이 확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의 질서가 있는 그런데 로마 제국이 아까 다시 돌아가면 로마 제국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스티누스 때만 해도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어쩌지 우리를 지켜주던 로마 제국이 무너지네 라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나를 지켜주던 존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드디어 힘을 잃어가네 로마 제국이 과거와 같은 힘을 갖고 있지 않네 그런데 불안해요 심적으로 무질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무질서의 시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있었던 도시들도 서서히 약탈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아까 아우스티누스가 있었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약탈을 당했어요 또 할 말이 없죠 불안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대체 불안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보편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당신들이 아우스티누스의 신공론 같은 책도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도 하나의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이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한 질서는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동로마 제국이 여전히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강성하게 있었지만 지중해 전체 특히 서유럽에서나 하나의 강력한 힘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주거나 그렇게 어려워지는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질서 지중해의 연안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질서는 로마 제국이 무너져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그런데 그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생각해 중세라고 하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하나의 질서가 당연히 교황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도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승인하는 종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공의회도 야 어느 게 이단인지 이단 아닌지 갈라서 이단인지 아닌지 좀 나누고 정통신앙을 믿자 라고 공의회가 초기 공의회들이 다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열려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그게 역시도 황제가 초기 그리스도 초기 중세 역사에 보면 중기 가도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많이 흔들리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대한 질서 속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신국으로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서로 자기 이기심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는 다 붙어지고 서로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탈심으로 움직여 지는 신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탈심으로 움직이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존재로 위로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럼 문제는 그 이탈심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나라 예를 들어 이 땅이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러면 누가 거기 최고 권력자일 것인가 라고 하면 초기 교회에서는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황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교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갖고 있냐 교황이 황제가 권위를 갖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황제가 종교의 문제에도 그러니까 권위를 황제가 권위를 갖고 있다는 말은 아까 권위를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이단이니 이단 아니니 이렇게 막 다투는 것도 그 질서를 유지하는 힘은 황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황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기 초기 중세 역사에서 봤을 때도 황제가 교회의 문제에 개입하는 교구들이 많습니다 그 개입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는 이 지중해 연안의 로마 제국은 내가 유일한 황제고 이 황제가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그런 권위는 나에게 있다 그렇죠 황제에게 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보면 서임권 논제 그러니까 지방의 주교를 누가 임명할 것인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교회 교황이 이제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교회 내부의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논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은 사실은 지방의 주교를 그 지역 권력자들 황제와 같은 외부 그러니까 최소위 권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임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실제로 황제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도 권력을 유지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권위의식이었고 그렇죠 권위의식이었고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한 13세기 이렇게 되면 야 교회 권위가 정말로 황제에게 있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교회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체계화되고 전개되기 시작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교황이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내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교황이라면 아니야 황제는 보편적으로 전부 다 내가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게 황제였고 그들 사이의 논제 그러니까 중세는 어떻게 보면 교황권과 황제권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이론이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교황과 황제 특히 황제란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교황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지 간에 황제가 자기가 보편적인 최고 권위를 가지고서 그 최고 권위를 가지고서 자기 영토 내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모든 것을 지수하는 자기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중세는 그리고 그것이 좀 뭐 뭐 이렇게 후대로 가면 그 모양새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그랬던 시기입니다 물론 교황도 강력하게 거기에 뭐 저항하는 교황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교황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세에 대해서 제가 중세 철학이나 중세 신학이나 중세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교황이 중세에 그래 힘이 강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총칼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정리해보면 권위의 시대였고 중세는 권위의 시대였고 그 권위의 시대에 진서를 위한 권위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진서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그 권한을 니 위해서 권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그 권위는 누가 있느냐 감통문제는 복잡해 황제 갖고 있느냐 뭐 교황이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복잡해지지만 교황이 내용을 결정했다면 교회의 주교들이나 야 이거 그 이제 복잡하니까 정통교리를 세워라고 이렇게 공의회를 열게 하는 거는 또 황제였어요 그렇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 열렸습니다 중세 초기는 그렇기 때문에 중세는 권위의 시대고 그 권위는 질서를 위한 시대였다 철학에서도 절대적 권위가 하나 등장하는 게 그게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보이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주예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심플라톤주의의 글입니다 심플라톤주의자들의 글이 암합리의 주예가 돼서 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니시오스 그렇죠 디오니시오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디오니시오 뭐 그 사도바오루에 뭐 이렇게 의해가지고 회심하게 됐다는 디오니시오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아니고 4, 5세기에 있었던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존재인데 우린 디오니시오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 디오니시오의 뭐 신명론 혹은 뭐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름에 관하여 뭐 이렇게 좀 풀이하면 하느님의 이름에 관하여 관하여 혹은 신비신하 천체위계론 뭐 천상위계론 뭐 이런 책들이 권위를 가지고 주예되고 읽혀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문헌에서도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시대는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중심이 그러니까 그 문헌을 읽고 풀이하는 거예요 그 문헌을 읽고 풀이하는 사람 철학에 철학에서는 압도적으로 아리스토레스였던데 스콜라 시대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철학자는 아리스토레스고 그 권위를 내가 어떻게 읽고 풀이할 것인가 그래서 서로 그래서 서로 생각이 정말 많이 다른 오카미나 뭐 버리 같은 사람 또 둘이 형이 사학적 입장에 있어서 교집합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둘 다 서로는 자기 아리스토레스 주의자라고 생각하고 둘 다 서로는 아리스토레스 철학 아리스토레스 권위는 아리스토레스의 권위 있는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가장 그 권위를 정확하게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권위라고 하는 건 철학에서의 권위는 권위 있는 자가 등장하고 그것을 읽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 신학에서도 권위 있는 입장들이 등장하고 권위가 등장해서 교리 야 이거를 믿다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받아들일 교리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스콜라 시기 이후에는 그 교리를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중세는 그랬던 시기입니다 무질서의에서 무질서의 공간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 속에 있으려고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신앙일까 혹은 이성일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면 그 질서는 이렇게 게시를 중심으로 게시를 바라보고 하느님에게 뭐 가까운 순서대로 혹은 하느님의 게시받은 사람이 이끌어야 될 것인가 하느님의 게시를 받은 사람이 이곳의 질서의 기본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인간의 인성에 의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우리 모두가 생각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러면 아무래도 아무래도 질서의 궁극적인 것은 신앙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게시질이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되고 교회 최고 높은 교황이 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질서를 유지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반면에 아니 이성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이 땅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황제가 아니냐 그럼 황제가 곧 신이 그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가 이 땅에 이 땅을 하느님 원하는 곳으로 만들 힘을 갖고 있는 거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냐 라고 생각하면 또 이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질서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느님의 말을 경청하는 황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를 생각할 때 중세를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맹신의 시대라든가 무슨 광신의 시대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권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매우 치열한 진짜 고민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니 권위가 예를 들어서 권위가 어떤 입장을 정통신앙 정통교리로 선택하는 과정은 그냥 툭길을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이단들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들이 등장하고 그 다양한 입장들을 서로 논쟁하고 그 논쟁의 결과물로 어느 순간에 공유회가 열리고 공유회에서 그 중에 하나를 또 권위의 입장에서 공유회의 권위로 하나 정통신앙으로 정통교리로 선택하는데 그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철학사 수업시간에 이렇게 공부해보면 거기에 굉장히 치열하게 이성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어떤 존재인가 이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예수는 온전한 신인가 신이면서 사람인가 그냥 사람이기만 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매우 치열하게 이성적으로 서로 다툽니다 그죠 서로 논쟁해요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참 그리고 헬라스 철학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헬라스 철학 그죠 서로 간에 뭐 이게 말 잘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서로 논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매우 논리적인 인물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개념 규정을 하는 그 개념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헬라스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철학이 녹아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유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권위를 따르겠다 하는 그런 식의 권위는 아닙니다 권유의 시대는 권유의 시대라고 해도 중생 권유의 시대라는 말을 해서 그 권위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어떤 교리가 정통교리가 되는 데까지도 매우 이성의 치열한 고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정통교리가 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응해야 될지 혹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해야 될지 이에 대한 문제에서도 이성의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권유의 시대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받아들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국론 이야기도 제가 했지만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교 중세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 중세라고 하는 것은 동서에서 서로마 제국이 문을 닫고 동로마 제국이 문을 닫는 그 사이를 중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시작은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시작하고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중세는 끝이 그런데 우리가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혼란기 없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라면 로마를 떠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면 많은 경우는 동로마 제국보다 로마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를 떠올리죠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로마 그것에 든 로마가 무너지 않는 그게 얼마나 많은 혼돈이 이러나 그러니까 그 불안 혼돈 질서가 무너지는 거대 질서가 무너져버렸고 과거와 같은 강력한 하나의 질서가 지중해를 지배하지 못하는 시기가 시대가 열리면서 중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 무질서의 공간 속에서 그죠 그리스도교는 오편적인 어떤 그럼에도 불교하고 지중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절대 질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라는 질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질서에 대해서 많은 국립함이 있었던 있었던 것이 중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나라가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르시면 그것이 과연 어떤 존재 어떤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 어떤 권위에 의해 갖고 유지되어 있는 것인가 뭐 다른 이야기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어쨌든지간에 여러분들 중세를 생각해보면 하나의 절대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무너지고 나서 상당한 혼란기에 등장하는 것이 중세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절대적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남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질서 그러면 그 질서에 대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질서를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나의 질서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교회 종교라고 하나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남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질서가 무너진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질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감각되지 않는 것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교부에 의해서 신학과 철학이 좀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어쩌면 중세 이후에 등장하는 참 중세 후기에 등장하는 실제한 것과 법현론인들도 그런 것이고 아마 제가 좀 멀리 남겼습니다 어쨌든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중세는 권위의 시대였다라는 이야기고 그 권위는 질서를 위한 권위였다라는 것이고요 질서를 위한 권위였고 그 질서가 무너진 그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의 질서가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을 것이고 그 불안을 위로해주면서 등장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질서였다라는 것이고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또 다른 질서의 등장과 함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우리가 또 다음 좀 다음 시간 보면서 서서히 교부의 철학을 이야기하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질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위로받게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의 위로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부터 위로받고 있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실제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쩌면 초기 교부 시대에 교부 철학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다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를 교부들을 정리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만큼 이만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대출의 중세 철학 이야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주시면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화요일 화요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아마 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더 탄탄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무래도 뭐 교재 같은 것들도 어쩌면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모였던 이야기들을 모여서 나중에 조그마한 조그마한 소창자로 만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좋아요 좋아요 구독 그 다음에 나쁜 말 댓글은 참아주시고 좋은 말로 많이 응원해 주는 댓글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도 무질서의 시대는 실초 질서 잡힌 시대를 좋아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중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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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